2014년 3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뽑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대 지방대학 의과대학 교수들 비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좀 불편한가요? 저는 대학교의 교수 세계를 보면서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사회는 완전 경쟁입니다. 기업체에 가보면 참 겁나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반칙이 있고 그래서 모함을 하고 그런 세계죠. 그런데 대학교는요. 우선 수직적인 사회잖아요. 교수만 되면 태니어만 받으면 안락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수 집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는 세계화 경쟁합니다. 그런데 의료진하고 대한민국 기자들은 한국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물론 일부 요즘 피의환성이라고 해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인기 좋은데 피부과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은 중국인 환자들을 맞으면서 국제적인 경쟁을 하죠. 인기가 좋은 과라서. 그러나 나머지 과들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지내고 있죠. 대한민국 기자들도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한국어로 글을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경쟁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좀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수와 의사들은 안전하는 집단이다. 안전하게 되면 카르텔이 만들어지죠. 그걸 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 전부는 아니겠죠. 그 의과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이 불합리한 정부 정책으로 학교와 병원 밖으로 내쫓겠다.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사법 절체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공의들을 면허 정지시킨다. 정부가 그랬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직을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정답인가요? 전공의들 병원 나와. 그래서 환자들 치료해. 그리고 이 정원 누리는 것은 그 다음 다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대한민국 아니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에 있는 교수들은 하지 못하나요? 그 증언하는 게 그렇게 절실한 문제인가요? 비대위는, 충북대 비대위는, 의과대학 비대위는 충북대에서는 의대 정원을 5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걸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49명인데 250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충북대학의 본부는 의과대학과 아무 상의도 없이 250명, 5배나 늘려서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을까요? 비대위 교수들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합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증언을 결정한 것은 매우 독단적으로 증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50명으로 늘려나면 1970년대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죠. 그때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그렇게 수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상의가 없었나요? 의대의 요청이 없었나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의를 했으면 이분들은 어떤 의견을 비췄을까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총장실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전북대 여러 명의 교수가 있을 텐데 4, 5명이 양호봉 총장을 찾아가서 왜 증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따지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답니다. 이 양호봉 총장은 3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민 대다수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 전북에서는. 그래서 증언이 꼭 필요하다. 전북대 병원 중에 군산에 분원이 있는데 군산 분원이 500병상 규모로 지어져 27년도에 개원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거기에 의사가 필요한데 그 최소한 의사 120명이 필요한데 그 의사를 전북대 의대가 다 하지 못한다. 물론 전북대 혼자 하지는 않겠죠. 원강대도 있고 하겠지만 그리고 군산 남은 지난해 공경의료원도 의사가 92명이 필요한데 68명밖에 없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증언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또 자꾸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는 거는 사는 게 불편해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새락해가는 고향 전북을 지켜만 보는 게 괴로웠다. 일단 의료 환경이 개선되어야 젊은 사람도 전라북도에서 아이를 낳고 지역 소멸을 막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93명이었는데 93명이 현재 전북대 의대 정원인데 57명 늘려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딱 2배, 93명을 더 요청했습니다. 따블로 요청했죠. 이렇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전북대 의대 교수들이 몇 명이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원강대학교 의대 전북에 있죠. 거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이 등록금 확충에 눈이 먼 대학과 총장에 의해 의대 수요 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반대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등록금 확충에 눈이 멀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자였어요. 사회에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수님들 만나보면 교수님들이 대기업체에서 한 부장급 정도밖에 봉급이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는 거의 뭐 꽤 높아서 장관으로도 바로 가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래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총장이라 그러면 재벌 총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요 근래에 보게 되면 한 2000년부터 이제 각 재벌들이 각 대학의 건물들을 많이 지어줬죠. 고려대학교의 엘포관, 연세대학교의 무슨 대우경영관 이런 식으로 많이 서울대도 그렇고 호암관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런 건물을 하나 지게 되면 거의 재벌 총수가 와서 낙성을 했는데 그 후에 쭉 지켜보니까 사장도 안 오고 그냥 상무이사 정도가 와서 하더라고요. 대학의 수준이 사회, 기업은 쫙 올라갔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 강북 삼성병원하고 삼성의료원이라는 병원을 갖고 있는데 그 병원장은요. 삼성그룹을 구성하는 여러 기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장 힘이 굉장히 세다고 보지만 삼성의료원의 원장은요. 삼성정자가 워낙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삼성그룹 안에서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자유사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포스코가 만든 대학이 포스텍입니다. 포항공대. 포스텍 총장이 옛날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지만 제가 쭉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니까 포스텍 총장은요. 포스텍이 거느린 여러 회사 중에 저 후반부에 있는 그냥 회사일 뿐이에요. 대학에 워낙 기업들이 쫙 올라갔습니다. 현대도 워낙 올라가서 현대 아산병원이 빅5에 들어가지만 굉장히 큰 병원이죠. 현대 그룹에서 보게 되면 뭐 그렇고 그런 회사일이 하나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와 경쟁하면서 쫙 대기업들은 올라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매판잡아나 어쩌고 그런 헛소리하는데 천만의 말씀. 세계와 풀경쟁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반대로 우리 의료계는 대학은 국내에서 한국어만 쓰면서 경쟁하다 보니까 못 올라간 겁니다. 옛날에는 높았어요.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대학도 볼까요. 경북대 의대 학장단은 입학정원 증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치적 증원은 반대한다. 경북대도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두 배 이상 요청했는데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무한경쟁을 해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급수가 달라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새로운 거 하거나 어디 가려면 참 쑥스럽고 용기도 안 나고 두려워요. 익숙한 거 가게 되면 눈 감고도 하잖아요. 자기 자는 방에서 눈 감고도 탁탁탁 불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간 데 가게 되면 냄새 다르지 바람 다르지 뭐 많이 둘러보고 그 다음 액션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잖아요. 익숙한 데서는 바로 휙 뛰어들 수 있지만 이 대학이라고 하는 딱 갇힌 공간이 있으면요. 세상과 좀 단절돼 물론 학문의 세계가 단절될 필요도 있죠. 돋닦는 공간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너무 단절돼 있으면 헛소리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는 인재나 키우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에 대해서 왜 세계 랭킹이 30위 권밖에 안 되냐고 질타를 많이 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런 건 왜 경쟁 못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서울대학교는요. 세계랑 경쟁하려면 한국 세계를 떠나야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학장 김정은 교수가 이렇게 교수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후속세대인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을 떠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한 후 현 시점에서 다른 의과대학이나 다른 병원이 아닌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 병원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전공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라는 메시지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방대학교 몇몇 의과대학 교수들이 얘기한 거랑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중재자가 되기 힘든 시점에서 중재자는 국민이어야 된다. 아 이건 뭐냐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갈등을 중재하고 갈등의 결론을 내릴 사람은 국민이어야 된다라고 김정은 학장은 이야기한 겁니다. 국민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늘려라 라고 하는 게 많다면 그리 가자는 얘기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역할은 국민의 바른 의학 바른 의료의 방향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야 교수들이 사익도 대신 직접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서울대 전체 차원에서 의대 내부의 목소리뿐 아니라 의료계 밖에 의견을 모아 나가 정책적 근거와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교수가 그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거나 당해에서는 안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옛날 얘기했어요. 자기가 신경외과가 전공인 모양이죠. 신경외과 전공의 시절에 매우 바빴겠죠. 그때 everyday everything emergency 참 전공의들 바쁘죠. 전공의들 바쁜 것은 우리 기자들만큼 바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자들도 보게 되면 사회부 기자들은 맨날 경찰서 숙직실에서 그 담배 바꾸랑이를 남겨서 자다가 터지면 쫓아가고 세상에 바쁜 직장의 기자들이 매우 바쁘고 레지던트들이 엄청 바쁘고 국가정보원 옛날 안기부 직원들이 참 바쁜 놈아녀요. 보고서 쓰고 뭐 하느라고 국정원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책상을 이렇게 야준친도 없으니까 밀어놓고 잔대요. 책상을 밀어놓고 자는데 그냥 자면 추운데 신문지를 이렇게 깔고 덮고 자면 좀 따뜻하답니다. 옛날 신문들은 이렇게 비비면 손에 잉크 묻었잖아요. 아침에 새까매지고 또 아침에 계속 보고서 쓰고 참 옛날에는 일 많이 했어요. 의사들도 많이 했죠. 그래서 everyday 맨날 맨날 출동하고 evening 맨날 밤새우고 emergency 맨날 비상상태 을 이니셜로 2라고 해서 머리끌자 2를 딴 거죠. 30대 40대 신경외과 주니어 교수 시절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자긍심과 자부심이죠. 이것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료 의과학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교수들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서울대는 이번에 의학과 입학 정원 15명 지난번에 서울대에서 의학 분업 하면서 약각을 좀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그걸 다시 원인시켜달라 15명 늘어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의학은요 지금 의공학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 AI가 들어오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AI가 당뇨병 같은 경우에 모든 환자들 사이를 다 모으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 가지가 있고 새로운 게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치료법을 다른 나라가 하는 것도 들어오게 되죠. AI 통하게 되면 번역이 쉬워지니까 이렇게도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의료기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과학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학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학이. 의과학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 대학원 과정에 의과학 과정이 있는데 본과에도 학부에도 의과학 50명을 증원하겠다고 해서 자기는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제 의술 훈련만은 안 되고요. 이제 AI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상황만 설명하고 이렇다고 하게 되면 AI가 진단 다 해줄 수 있어요. 약도 해줄 수 있고. 내 몸의 정보도 AI가 다 안다. 의과학으로 가는 게 맞죠. 김 총장은 이걸 얘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금이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아까 대학 교수들이 대학 교수들 만나게 되면 옛날에는 자기들이 지위가 높았는데 지금 계속 정부가 등록금을 억제해가지고 교수들 본급이 안 올라서 대기업으로 따지면 부장정도밖에 본급이 안 되잖아요.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등록금을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대학 정원을 늘렸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대학 교수님들 진짜 바른 소리 하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저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주 명분 논자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의학은 의과학으로 막 발전하고 있는데 거의 인간의 정신세계도 거의 다 잡아낼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노벨 의학생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상상도 못하는 쪽으로 뭐 인간 유전자를 다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대학은 지방인의 의과대학은 이런 거 안 할 건가요? 안 하더라도 의사들은 계속 배출해서 지방주민들이 원하는 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체대로 있는 게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요. 유정일 정부에서 R&D 자금을 줄였다고 과학자들이 반대하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저는 사실 R&D 하는 분들 R이 뭡니까? Research N은 엔드고 D는 디벨롭먼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R&D를 합니까? R이라고 하는 건 Research라고 하는 게 뭐가 Research인가 연구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저 깊은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를 처음 들어가 보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갈 때 그 상황이 상상만 해봤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압이 이럴 거다. 뭐가 있을지 모를 거다. 화산이 북을 벌지도 모를 거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심의 잠수정을 만들어 들어가 보는 거. 처음 해보는 거. 그게 Research입니다. 한 번 들어가고 나를 다 하고 대기하면 거기 뭐 마그마가 끓더라. 심의 어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더라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하다 하다 보면 이렇게 높은 압력에서도 사는 게 있네. 그러면 그 놈은 왜 살지? 그러면 걔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텐데 혈액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걸 착안해서 이제 뭘 자꾸 개발, 디벨로먼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산업화가 되는 것 그래서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연구, 개발하다면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나오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D가 필요한 건데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R&D를 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외국에서 다 해놓은 거를 거의 그들이 기술까지 해놓은 거를 한 번 따라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해서 R과 D를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한다고 맨날 이렇게 해서 봉급이 적으니까 프로젝트 비용 받는 거지. 사실 그런 건 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 교수들 또는 우리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연구해야 되냐. R&D를 진짜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R&D 하라고 그러면 우주 개발할 때처럼 안전계속 확 올려서 성공은 하겠지. 그런데 너무 안전계속 올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지죠. 우리 넘어져도 안 다치는 전투복 만들자 그러면 두껍게 만들 거 아닙니까? 두껍게 만들면 넘어지고 떨어져도 안 다치죠. 그런데 그거 입고 어떻게 전쟁해요? 더워서 죽지. 무거워서 죽지. 가벼워야지. 빨라야지. 언제 이렇게 뛰어다녀요? 가볍게 입고 뛰어다녀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R&D 하는 분들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자기 시스템이 손대 어려운 척 하면서 잘난 척 하면서 우리 보장해줘 하면서 카르텔 형성한다고 보거든요. 소수다산은 R&D 비용 자르는 거에 상당히 찬성하는 기자입니다.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의 제목은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대 지방대 의과대학의 몇몇 교수 이렇게 자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